참 그러고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2월 2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흘러 8일 앞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요즘의 후보들 간에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히려 현재 제대로 해명 못하는 김기현 후보가 먹칠하고 있는 거죠. 뒤에 지금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자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TX 땅 말고 다른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잘못했다는 거라면 수사 우려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고소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를 보십시오.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도망다니고 불려다니고 이런 모습으로는 나서는 것은 정말 안전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런 울산 이재명 이런 의혹들이 계속 커지고 다른 땅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점점 번져가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정확한 해명을 해가지고 이슈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논란인데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요 며칠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저 이슈가. 그렇다면 이 후보들 간의 지지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보시죠. 물론 이 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된 최근 조사입니다. 맨 오른쪽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김기현 후보는 지난 직전 조사 때 3주 전 조사는 32.1이었는데 3주 만에 49.3으로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3주 전 조사는 36.9였는데 좀 빠져서 24.1 그리고 황교안 9.3에서 10.7 천하람 8.6에서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9.3, 24.1이니까 25.2%포인트 차이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선 조사입니다. 49.3 과반에 약간 부족한 숫자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연아 의원님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별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논란은 됐지만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 보니까 추가적인 증거라든가 새로운 논란은 없고 계속 발목잡기식에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영향인 것 같고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부 경쟁에서 도를 넘은 경쟁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복경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마지막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1차전에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도덕적인 부분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지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본인의 해명이 지지층들에게 목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1차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지금 1시 6분인데요. 1시간 정도 후면 오후 2시부터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원들, 이번에 당원 투표 100%잖아요. 비율이 이렇습니다. 영남권, 수도권 이런 순서인데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영남권 39.7% 가운데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비율이 2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모여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합동연설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